오늘 지지율 저희가 좀 밝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미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기분이 별럽니다 그렇죠 소개는 해드려야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50%가 붕괴가 됐고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한국경제TV는 속보이라고 해서 대문짝만 하긴 했네요 얼마나 이렇게 맞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면 근데 이제 속보면 보통 한 줄로 나오는데 기사를 풀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말 싫어하는 뉴스 공장에서 이게 소개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6월 29일부터 4일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리얼미터하고 TBS가 함께 했습니다 매주 하고 있고요 지금 50% 밑으로 떨어진 게 3월 셋째 주차 이후에 15주 만에 15주 만에 50%가 붕괴 맞습니다 지금 부정평가 3.4%포인트 올라서 46.1%고 역시 3월 3주차 이후 가장 높아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 맞아요 3.3%포인트인데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요즘에 여론조사 하니까 거의 반반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약간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리얼미터가 역시 같이 조사를 한 겁니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층이 50.7%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답한 층이 38.5%예요 이거는 잘못했다가 더 높아요 맞습니다 통합당하고 무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은데 민주당 지지자는 긍정평가가 지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수 중도에서는 잘못한 일이다 진보층에서는 두 의견이 좀 비슷한 의견 보이고 있고요 50대, 20대, 60대에서는 잘못한 일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30, 40대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지금 팽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상임위가 이렇게 결성되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맞아요 맞아요 일을 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어 오다가 거기 그 측면에서 상임위 갖고 쇼 붙이려고 하는 미통당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줬다 이렇게 막 쇼잉을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방에서 인터뷰 세상에 그렇게 주호영 정치인생 중에 그렇게 많은 인터뷰 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조선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민주화 이후에 33년 만에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긴 하잖아요 상임위를 다 가져간 것이 그래서 기차는 떠났어요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가 큰 관심 받았었는데 이후에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아마 그걸로 좀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일 잘하는 국회가 정말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바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가 됐든 이제 걸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줘야지 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인국공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연관화 1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지금 문제로 이렇게 붙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취준생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감성어 분석 보면 긍 부정 비율이 16.1대 63.1이에요 긍정은 16.1 부정이 63.1 그런데 오히려 부정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언론에서는 계속 팩트체크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좀 좋지 않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규직 전환 문제조차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언론이 우익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숙제마저도 지금 부정적인 평가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국공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 층의 불만이 어떻게 보면 좀 폭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난도 있었고 20대들은 공정에 대한 키워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굉장한 어떤 분노를 함께 여기다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가서 1, 2학년은 놀고 3, 4학년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취업을 위해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내 어떤 노력 대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부분이 내 현실과 좀 괴리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분노로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결과물로서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전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그야말로 나와서 느끼기 때문에 그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거에 대한 어떤 절망감과 또 비애가 이상한 대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한테 폭발을 했었죠 여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폭발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분들의 좋은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대신해주고 있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뺏어간다 어쩐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직장에 들어가는 비율을 따져보면 여자들이 더 적어요 경력 단절도 여자들이 훨씬 더 빨리 되고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기 적들을 향한 그런 분노가 아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직고용된 사람들 이 직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패서하지 않습니다 공시적 여러분 천상의 직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왜 니네들이 가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천상의 직장은 5천 이상 받는 그래서 조금만 일 좀 잘하면 9천만 원 받는 그런 데는 따로 채용해서 뽑는다니까요 확실한 건 이제는 지금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이 여론을 이것 가지고는 좀 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좋은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익 언론들이 지지율을 갉아먹는 가장 좋은 카드라고 꺼내놓는 게 일자리 문제를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름이 돋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딱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경제 얘기를 하면서 딱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가 부동산 부동산 일자리 또 하나가 일자리 그런데 야 IMF는 누가 갖고 왔니? 김영삼이 갖고 왔잖아 극복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 그런데 IMF 조치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니들이잖아 사실 무조건 IMF 앞에 엎드리고 걔네들이 시킨 대로 다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던 게 니들이야 그래서 협상력을 약화시켰던 게 니들 우익 언론들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성된 게 비정규직 일자리잖아 전체 양질의 일자리에 3분의 1이 그때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일자리로 없애놓은 게 누구야? 니들이야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미국 보세요 실업차도 얼마나 많이 무시무시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약 이 사태 장기화되면 사실 일자리 부분은 지금보다 악화되면 악화될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연결지어서 계속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많은 것들이 더더욱 일자리를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체하게 되고 그럼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공격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막 공격해가지고 갈등을 불러지키고 있더라 실제로 그 극부정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 그런 게 보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뭐 역차별이라는 말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빼앗기다 빼앗기다 차별하다 불평등하다 떼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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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진짜 이 떼쓰다라는 표현을 누가 먼저 썼냐면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어요 떼쓰면 정규직? 무슨 개소리야 아니 2년 이상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쌓였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방역을 해야 돼 그 방역 매일매일 합니까? 그렇게 안 할 때 그럼 방역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용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방역하는 거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고 근데 지금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보안검색대에서 14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전체 직원의 20%가 정규직인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누가 때려 썼다고 그래요? 쭈빼기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없다 치면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익 언론들이 노리고 있는 두 가지가 제일 세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는 20대, 30대를 공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40대, 50대까지를 공략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이걸 또 설명한다고 될 일은 않은 것 같아요 지표 자체가 또 나와주잖아요 어쨌든 뭐 집값이 올라갔다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밀었을 때 그게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값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얹어서 또 뭘 내주냐면 야! 당내의 의원이니 고위직 공무원이니 얘네들도 집이 매체네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얹어 그렇죠 그래서 야! 전부 니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가구 이직 되어지면 안 된다고 다 집을 하나 남겨놓고 다 팔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팔어? 이러면서 공격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